자 다 푸셨습니까 이제? 1번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지렛대효과 말씀을 드릴 때 차입이자율, 총자본수익률, 지분수익률, 남의 돈 싼 이자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게 되면 그만큼 그 차액을 나한테 얹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8%를 예를 들었어요. 내 돈 1억으로 8% 수익을 내는 펀드가 있는데 이때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1억도 같이 투자해서 8% 수익을 내면 내 돈도 8% 벌고 남의 돈도 8% 버는 그냥 총자본수익 2억이 8%씩 벌면 금액으로는 1600만원, 퍼센트로는 8% 똑같죠. 그런데 남의 돈이 벌어온 8%의 수익 중에서는 6%만 이자 주고 없고 차액만큼을 나한테 얹는다고요. 그럼 나한테는 10%가 된다고 그랬죠. 2%포인트가 얹어져서 그러면 그런 거를 1억 더 쓰게 되면 2%포인트가 또 한 번 더 얹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싼 이자예요? 방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2%포인트 싼 이자죠. 그를 몇 배 뻥튀기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몇 배 그 몇 배가 남의 돈을 내 돈에 몇 배 쓰느냐 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남의 돈을 내 돈에 한 배 쓰면은 이 차이 한 칸만큼을 위로 올리면 되는 거고요. 남의 돈을 두 배를 쓰면은 그런 거를 두 칸만큼을 두 배만큼을 여기에 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100억을 총 100억이죠. 총 100억을 투자해서 24억의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24%의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 놈이에요. 24%가 이 자리라고요. 그런데 40억은 내 돈이고 60억은 남의 돈인데 빌려오는 이자율은 10%입니다. 이 10%가 뭐예요? 이 놈이요. 그럼 얼마나 싼 이자예요? 14%포인트 싼 이자라고요. 이거를 얼마나 뻥튀기해야 돼요? 1.5배라만요. 남의 돈은 내 돈에 1.5배라만요. 1.5배 뻥튀기하면은 21%포인트가 뻥튀기 되는 거죠. 여기에서 21%포인트 여기에 24%니까 10%고 여기에서 21%포인트 뻥튀기하는 이게 바로 지뢰효과의 크기라고요. 여기서는 이걸 묻고 있죠. 지분수익률을 물었으면은 45%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풀면 되고 이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풀라고요? 내돈 투자한 40억 분에 전체 수익 24억에서 이자를 빼야 되죠. 6억 이자를 빼면은 40억 분에 18억 나와서 이거는 0.45% 나오죠. 그리고 이거 나오면 이거하고 빼서 21%포인트 계산해도 돼요. 됐습니까? 안되면 제끼면 되고요. 안되면 제끼는 겁니다. 무조건 안되는 걸 굳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은 더 애를 쓸 수는 있어요. 약간 약간 요정도면은 조금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습을 하고요. 그런데 도대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러면은 바로 제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산 문제에서 한 두 문제만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쉬운 문제가 둘 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정도만 풀어도요. 이론에서 굉장히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조금 더 챙긴다 생각하시고요. 계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 서너 개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더 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계산에 자신이 있어도 여기서 일곱 문제를 다 푼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함정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까지 출제된 유형들을 보면 한 해 한 문제 정도는 정말 새로운 유형이어서 기존에 없던 유형이어서 푸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1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르치는 사람이 1분 이상 걸리면 여러분들은 거의 손을 못 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봐서 이게 뭔 선인가 모르겠으면 바로 패스를 하도록 해야 돼요. 다음에 2번은 정답이 4번이죠. 이게 차입자는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하는 거죠. 대출자가 변동이자유를 선호하고요. 다음에 3번의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무위험률이 뭐예요? 무위험률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이죠. 얘는 위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체계적 위험과도 관계 없고 비체계적 위험과도 관계 없고 위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르치는 강사들이 그렇게 해설을 많이 했어요. 옛날 강사들이 옛날 강사들은 그냥 질문 자체가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B자가 떼면은 해설이 되는 줄 알고 없는 경우에는 붙이면 해설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2번은 위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위험률은 위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4번은 4번이 정답이 4번이 3번이죠. 4번 3번 정답 1번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고요. 2번은 위험이 뭐예요? 2번은 위험정가죠. 2번은 위험정가고 3번은 맞고요. 4번은 이거 좀 어렵다 그랬죠. 표현이 위험조정 할인율 위험조정률을 할인율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위험조정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방법 해서 위험조정 할인율법 다음에 5번은 5번은 뭐 이게? 민감도 분석 됐죠? 다음에 5번 문제는 5번이 정답이요. 유사한 추세면 안 되죠. 서로 상이한 추세 또 반대 방향 이렇게 돼요. 다음에 6번은 1번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4번이 옳은 말이에요? 1번은 옳은 말이에요. 맞죠? 2번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체계적 비체계적을 바꿔놓고 있죠. 여기서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음에 7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에요. 접하는 점 지난주에 주의를 드렸죠. 이 접하는 점 하고요. 만나는 이게 만나는 점은 이 둘 다 만나는 점이에요. 이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경작에서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이 부동산 학자들이 쓴 교재는 이게 막 만나는 점 했다가 만나는 접점 했다가 이게 표현이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경우는 접하는 점입니다. 접하는 점 접점 열어야 돼요. 접점 만나는 건 저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점 이라고 해야 돼요. 접점 그 다음에 3번은 8번은 3번인가요? 3년 후에 1억 하면 이렇게 1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3년 후에다 1억을 써야 되죠. 그리고 불입금액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 잘 그리면 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리는 게 안 되나요? 그리면 되잖아요. 3년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은 1번이 맞고 2번은 감층유수와 연금의 내과교수와 역수고요. 그 다음에 매기 일정한 금액을 뿌립하여 달성되는 기간말에 월리금 합계액을 구하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구하고자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불입해서 이렇게 얼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알려줄 거란 얘기잖아요. 이거를 구하고자 합계액을 구하고자 그러니까 뭐예요? 목돈의 크기를 구하는 목돈의 크기 그래서 연금의 내과교수요. 다음에 4번은 저당상수와 연금의 내과교수는 연금의 현가교수고요. 미상환 저당 잔금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에 연금 현가교수 분해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교수 혹시 안했나 이거? 잔금 비율을 알면 잔금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를 알아야 돼요? 연금 현가교수죠. 됐나요? 이건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죠. 원금 균등상환의 경우는 잔금 비율 공식이 필요 없다 그랬죠.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에만 잔금 비율 공식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혹시 출제오류가 되는 경우에만 파악을 하면 돼요. 저당상수라 해서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당상수라고 방금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저당상수라고 했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정확한 말로 기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연금의 현가교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기간에 저당상수 나누기 남은 기간에 저당상수 해도 돼요. 역수니까. 그러니까 저당상수라 해서 틀린 건 아니라고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보통 얘기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더 복잡한 식으로 가면 일시불 내과계수 일시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식을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는 연금 내과계수밖에 없어요. 감치임 계수하고 연금 내과계수 감치임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기본 공식은 저당 잔금은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는 모의고사 같은 게 보면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이걸 바꿔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겠고요. 10번은 5번이 틀렸죠. 항상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수진에 들어갈 때 부채서비스를 빼야 됩니다. 원금이자 합계율을 빼야 돼요. 원리금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11번 계산할 때도 이때도 가유순전후 계산할 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셨을 때요.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세후현금수진을 묻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지금 단계별로 빼다가요. 지금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잖아요. 여기에 금액으로 줬느냐 세율로 줬느냐 그러면 세율로 줬으면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한 후에 곱하기 세율 해야 되잖아요. 세율로 줬다는 얘기는 순대 이감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입장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시간이 덜 걸리는 거를 먼저 한 후에 풀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푸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풀지 말고 세후현금수진이 나오면 이게 세율로 줬느냐 세액으로 줬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증 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원이죠. 다음에 공실이 5%니까 어떻게 여기는 유효는 95%를 곱하라고요. 5%를 계산해서 빼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퍼센트를 빼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퍼센트를 곱하기 하라고 그러면 5천 곱하기 0.95 이렇게요. 4,750 이죠. 그런데 영업경비는 몇 밑에서 두 번째 250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00 이에요. 4,500 이에요. 여기서 전을 계산할 때 이자만 빼도 안 되고 원금만 빼도 안 되고 원금이자를 다 빼야 되죠. 실무에서는 주로 이자만 빼요. 실무에서는 브리핑할 때 수익성 부동산 브리핑할 때 실무에서는 이자만 뺍니다. 그러니까 굳이 원금까지 뺄 이유가 없잖아요. 투자자한테는 가능한 수익이 높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 까지 빼놓고 다시 이거 원금 뺐으니까 다시 얹어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뺀다. 실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뭘 다 빼야 된다고요. 원금이자를 다 빼야 된다고. 그래서 천만을 빼야 돼요. 200 더하기 800 해서 맞죠? 그러면 3,500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놈 계산할 때 순대기감을 해야 된다고요. 순이 얼마예요? 4,500이고요. 이거는 없고요. 이자 지급분이 800이고 감가상비가 500이고 그럼 1,300을 빼는 거죠. 그럼 3,200이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0% 그러니까 6,400을 여기다 6,400을 6,400을 넣으면 요거 2,860이죠. 맞죠? 이런 거 여러분이 계산기 없이 뺄 때는 어떻게 빼요? 먼저 500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양쪽에 다 500씩 빼요. 그럼 여기는 3,000이고 여기는 140이죠. 3,000에서 140을 빼면 2,860 쉬운 숫자로 바꾸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이걸 쉬운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360을 더해요. 360을 더해. 여기도 360을 더해요. 여기 360 더하면 얼마예요? 3,860이죠. 여기 360 더하면 1,000이잖아요. 이러면 2,860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는 요즘 이렇게 가르쳐요. 초등학교 요즘은 계산하는 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딱 정해놓고 빌려주고 빼고 모자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뺄 수 있는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어림샘법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죠. 자 이제 어림샘법 입니다. 어림샘법 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가유순전 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려면 특히 수익성 부동산 경우에는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예를 들어 한 달에 500이 나온대요. 한 달에 500 그냥 그 경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월 임대로 그냥 받는 것만 한 달에 500이다. 그럼 1년이면 6천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괜찮다 하고 투자해요. 500이다. 한 달에 500이면 괜찮네. 투자해요.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저저저저 투자 얼마 얼마의 매물로 나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소득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그만큼을 얻기 위해 얼마가 투자되는지를 늘 봐야 되지 않나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할지 말지 할 때는 이게 투자금액과 그것으로 버는 소득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투자액만 가지고도 안되고 소득만 가지고도 안된다고요. 얼마만큼의 투자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항상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소득이에요. 소득. 이건 총소득이고 이건 순소득이고 여기는 세전수지다 할 수 있고요. 세전현금수지 이거는 세후현금수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가유순전어를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총투자액이 얼마냐 그중에 지분투자액은 얼마고 저당투자액은 얼마인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총소득은 총투자액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썼나요? 1억 여기가 9천만원 7천만원 여기가 3천만원 여기가 2천5백만원 이렇게 썼죠. 1억은 총투자액이 10억이라면 여기가 4억 여기가 6억이라면 1억은 10억이 번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전체 전체 돈이 번거라고요. 7천도 10억이 번거예요. 근데 이 7천만원에서 4천만원 뺀 이유가 뭐예요? 부채서비스를 뺀거죠. 이거는 남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뺀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 동업이 아니라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6억 친구 돈 4억하고 그래서 7천 중에 4천을 친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천은 6억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천은 누구한테 떨어진 거라고요? 나한테 4억한테 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이 3천만원은 4억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를 해서 수익률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익률 자 이 1억이다 그러면 10억에 1억이다 그러면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7천만원이다 그러면 10억에 7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7%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3천만원 하면 10억에 3천만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억에 3천만원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7.5% 이렇게 이따가 수익률이죠. 이 율자부터는 전부 다 숫자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1보다 크다고 하면 곤란하죠. 0.1이고 0.07이고 0.075고 그쵸? 그다음에 이거는 6.25%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각각 지금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다를 거 아니냐고 이름을 달리 불러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맨 위에 얘를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요. 이 이름에 이 이름에다가는 종합환원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요. 이 이름은 지분 배당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요. 이 두 놈은 훨씬 더 중요해요. 얘는 얘네들은 저기 뒤 감정평가로는 수익환원법에도 나와요. 수익환원법에 나오는 그 환원율이 이 놈이에요. 그리고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했었죠. 그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의 그 지지할 때 그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 지분 배당률과 같은 거요. 이게 환원율 개념이에요. 얘도 지분 환원율이고 사실은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이에요. 이거는 따로 더 자세히 해야 되고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세후 수익률을 한단 말이에요. 다 율자가 붙는다고 이게. 이게 율자가 그 역수가 뭐고요. 역수가 승수고요. 역수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만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분모 분자를 알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분모 분자를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분모 분자에 하나는 투자액이 들어가고 하나는 소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투자액과 어떤 소득이 짝짓기가 되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합 환원율 이렇게 나오면 나와야 되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종합하니까 전부 다 가요. 종합. 총이나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총투자액이 나왔는데 세전이나 세후가 나올 수는 없다고요. 총투자액이 나왔으면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종합하는 이유를 하면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총투자액이 10억이다.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이렇게 뺐잖아요. 뺐으면 분모 분자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래봤자 지가 10분의 1 아니면 1분의 1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율로 나오겠어요. 이게 율로 나오겠어요. 율이라는 숫자는 다 1보다 작은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분모 분자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재료가 뭔지를 뽑아내는 게 우선이라고요. 지분 배당률 하면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 이게 투자액 생각하는 건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에서 벌써 느낌이 와요. 총이다 종합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지분 투자액이 나올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얘는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분 투자액이요. 세호는 제일 밑에 있잖아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투자액 나오는 건 안 어렵다고요. 그러면 뭐만 주의하면 돼요. 소득이 어떤 소득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소득이 총 투자액이 나왔을 때는 총소득 아니면 순소득 나오는 것밖에 없고 총소득이 나오면 총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종합 환원율이고요. 그다음에 지분 투자액에서 세후가 나오면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세전이 나오면 지분배당률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따로 기억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역수는 총소득 승수고 이거는 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순소득 승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세전 수지 승수고 세후 수지 승수고 그래도 참 속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난 2월 달 생각하면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여기까지 하면 다들 아마 쓰러져가지고 이렇게까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런 것까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썼다가 얼른 지웠어요. 맞죠? 많이 큰 거예요 많이. 참 뿌듯합니다. 정말.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말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외우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해계적 수익률 아까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해계적 수익률 또 단순 해수기관 이런 말 나왔죠. 단순 해수기관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하기 하는 거예요. 더하기. 더셋만 하는 거예요. 더셋만. 근데 저기 현가 해수기관은 현가 해수기관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 그게 차이점이요. 자 이제 교재에서 좀 확인을 좀 할게요. 다시 이제 342쪽 이쪽인가요? 342쪽 기본서에 342쪽에 가시면 48번에 2번 지문에 단순 해수기관법 하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해수하는 데 걸리는 기관 맞죠? 부채 감당률이 비율 분석법이니까 좀 이따 가고요. 다음에 4번도 이제 봐주세요. 4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사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49번 맨 밑에 보시면 투자 회수기관은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죠. 회수기관이 승수 개념이 회수기관 개념이에요. 그리고 순서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기관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회수기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현가회수기관 자본회수기관 단순회수기관 현가회수기관은 화폐시간같이 고려해요. 그러니까 재만 고려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화폐시간같이 고려하네요. 아셨죠? 얘하고 얘 차이는 뭔가면 얘는 1년치 순령업소득 계산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년도는 계산 안 해요. 이게 이제 이걸 예를 들으면 되겠네 51번 보세요. 51번 보시면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서득 순수하고 가로수기물 어디 있어요? 자본회수기관 이거 구하시기 어디 있죠? 이거 찾아야 되는 투자액 무슨 투자액 소득은 무슨 소득 100억 하고 10억 찾았죠? 그럼 한번 경우로 따져보세요. 100분의 10 한번 해보고 10분의 100 한번 해보세요. 100분의 10 하면 0.1인데 그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수익률은 투자액이 분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분자를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와야 되는 투자액과 소득만 제대로 골라내면 분모분자는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투자액이 분모로 가야 유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조에 오른거 이런거는 푸는거에요? 많은거에요? 이런거는 푸는거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딸랑 하나만 묻는거는 푸는거에요. 딸랑 하나만 묻는거.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 10의 의미가 뭔가 하면 10 지금 10 나왔잖아요. 이 10의 의미는 순령업소득 10억이 매년 발생할 경우에 10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번째 년도 세번째 년도 계산했어요? 안했어요? 안하고 그냥 똑같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순 회수기간은 첫번째 거 두번째 거 세번째 거 다 계산해요. 지금 1억이 나가요. 첫회 2천만원 들어와요. 둘째 3천만원 들어와요. 셋째 4천만원 들어와요. 넷째 4천만원 들어와요. 다 계산한다고요. 계산은 하되 그냥 더 하는거요. 할인하지 않고 요거는 언제 끝만 계산했어요? 첫번째 끝만 계산해서 남은 기간은 똑같다고 하고 그냥 계산해버린 게 자본 해수 기간이고요. 단순 해수 기간은 요렇게 해서 1억 될 때까지 다 하는거요. 1억 될 때까지 1억 될 때까지 3년 가도 1억 이 안되죠. 4년째 천만원 더 들어와야죠. 그러면 4년째 4분의 1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3년 3개월 거는 거예요. 1,4분기가 돼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요? 단순 해수 기간이에요. 현가 해수 기간은 요거 할인해야 돼요. 할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고요. 할인. 현재 가치로 바꾸면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게 현가 해수 기간이에요. 됐어요? 단어의 차이가 약간 식이요. 요런게 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건 잘 구별 못해도 단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한다는 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넘어가시면 344쪽 청소득은 방금 종합 환원율도 순영업소득 나왔잖아요. 청소득 나요. 청소득 청자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분모, 분자가 모두 청이 나와야 돼요. 청, 청, 청 다 붙어있어야 돼요. 청은 다 청이 붙어있어야 돼요. 청자산 회전율은 지금 종합 자본 환원율이 청소득에서 순영업소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청자산 회전율은 청소득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죠? 그 훈련만 하시라고. 됐죠? 다음에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58번 보세요. 58번 같은 거는 푸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건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지문마다 풀어야 되죠. 이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59번 59번에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제끼세요. 될 수 있으면 제끼세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제끼는 거예요. 이런 게 63번도 그렇고 62번도 그런 형태예요. 61번 푸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61번 많은 거죠? 62번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나오죠? 63번 그렇게 나오죠? 웬만하면 제끼는 거예요. 속 편하죠? 넘어가면 64, 65 다 그런 형태죠? 다 제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냥 제끼지 말고 이게 뭐길래 제끼는지를 보고 제끼라고 그래야 시험에 나왔을 때 보고 제끼는지 많은 건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런 형태는 제끼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이건 푸는 문제 버리는 문제를 보고 제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끼는 문제는 그만큼 제끼어버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을 하고 해야죠. 그건 보고 판단해야지. 어쨌든 그런 형태고요. 다음에 346쪽에 56번 가보세요. 이게 기출문제 이게 근데 56번에 4번 지문 보세요. 총투자 수익률 나와있죠. 그리고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게 뭐죠? 종합환원율이죠. 네. 종합환원율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뭐라고 되어있어요. 총투자수익률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게 24회 기출이에요. 24회 기출인데 작년에 작년에 수업하는 중에 숨세 분이 물었어요. 이거 종합환원율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시험치고 일주일 내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에 발견 못한 거예요. 일주일 내에 발견 못한 거예요. 지금 3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4번은 뭔가면 제가 우리 부동산 투자 하게 되면 항상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고려해야 되죠. 이걸 다 고려한 개념이 수익률 총투자수익률이거든요. 총투자수익률은 이걸 둘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지렛대효과 할 때 총자본수익률 총자본 총자본수익률이 이거란 말이에요. 총투자수익률 근데 이 소득이득은 순명업소득이죠. 순명업소득만 따지면 이게 바로 종합한원율이거든요.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같은 거예요. 얘가 0일 때 0일 때 0일 때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정의를 얘기할 때는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한 게 아니라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야 돼요. 그죠?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거든. 근데 이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둘째 문제고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틀린 게 있으니까 3번이 이거는 예외적으로 같을 수도 있잖아요. 자본이득이 0일 때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 안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걸고 넘어지기는 할 수 있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늦게 발견한 거지. 한 6개월 지난 시점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문제를 풀 때 너무 분명한 게 있으면 바로 그것만 보고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시험을 보신 후에 이거 이상 있지 않냐 이거 이상 있지 않냐 이걸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 이신청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신청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30일 이내에 이신청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신청 기간에 이신청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게임 셋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치고 나서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라고 됐죠. 자 이 비율 분석법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 오늘 조금 이렇게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론은 어렵지 않아요. 예산도 어렵지 않죠. 제껴버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할 만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쉬고 비율 분석법을 할게요.